안녕하세요. 방문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13호 태풍 꼰선의 발생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습니다. 가을 태풍은 여름 태풍보다 더 강하게 피해를 줄 수가 있어서 우려가 되는 상황입니다. 한국과 일본 그리고 중국 가운데 어떤 나라를 직접 강타할지가 최대의 변수가 되었습니다. 앞서 방송에서 말씀드렸던 열대저압부 93w가 13호 태풍 꼰선이 될지 여부는 확정적이지는 않습니다. 태풍이 되려면 초속 17m 32노트 이상이 되어야 하는데 이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소멸할 수도 있어 보입니다. 하지만 윈디의 미국기상청 등을 보면 다음 주 초에 필리핀동쪽 마리아나제도 서쪽 해역에서 태풍이 발달하게 되고 다음 주말에 일본 교실을 통과하면서 일본을 관통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으나 태풍 예측은 항상 가변적이라서 하루가 다르게 예측이 바뀌기 때문에 일본을 관통할지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현 상황 등을 고려해보면 93w와 다음 주 초에 태풍을 고려해보면 13호 태풍 꼰선과 14호 태풍 찬투 2개 쌍태풍이 한 번에 한국을 강타할 수도 아니면 중국과 일본을 강타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북서태평양 지역의 예측은 대체적으로 미국기상청이 조금 더 정확할 때가 많아서 아마도 태풍이 발달할 가능성을 높게 판단해본다면 13호 태풍 꼰선과 14호 태풍 찬투 2개의 쌍태풍이 발생한다는 가정하에서는 큰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지금은 필리핀 동쪽 해상에서 저기압 상태로 세력을 키우기만 하는 중이어서 바다에서 왔다갔다 하는 모습만 보이지만 아래와 같은 이동 경로를 가지면서 중심기압이 낮아지며 태풍으로 발달할 것입니다. 아직은 너무 먼 시점의 예보이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의 예측이 틀릴 수도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가을 태풍으로 인해 피해를 본 적이 많이 있습니다. 대형 태풍이나 슈퍼 태풍으로 불리는 것들이 대부분 가을에 발생한 태풍들입니다. 현재 미국도 강력한 허리케인 아이다 로 인해 큰 피해를 보고 있는 것처럼 이 시기에 발달하는 태풍과 허리케인이 더 무섭게 발달하기도 합니다. 대한민국으로는 가을 태풍이 오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뿐입니다.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설정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채널을 운영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드립니다.